맛있게 먹읍시다 짜네요 짜네요 여기 찍어야죠 오케이 짠 짠 짠 지수 오래 소개했고 내년도 수고하고 짠 네 사안에서 고생하셨어요 옥수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실려는 거 봐 아니 뭐 지금 이제 중술질하는데 뭔 해피 뉴 이어 아 미리 하는거지 미리 못하니까 그럼 자기 안찍을게 안찍을게 사이사이 넣을거야 사이사이 아 으 해피 안녕하십니까 먹고 나면서 먹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두리에 김을 싸서 주시고 말하면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배워요. 요게 콧살 요게 뿔살 요게 눈살 요게 황가민살 요게 황가민살 요게 황가민살 요거는 머리 뒤에서 그리고 대신 연말에는 오실 때 미리 예약하고 오시고요 연말에 오시면 안 돼요. 내년에 해 바뀐 다음에 한가할 때 오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손님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거 하고 바쁠 때는 아무래도 오늘 늦게 오셔서 손님이 빠져서 그러는데 저희들 한가할 때 오시면 오히려 더 서비스말려고요. 감사합니다. 손님 닦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손맛이라고 참다랑아가 제일 좋은 거잖아. 참다랑아가 제일 좋은 거잖아. 참다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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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그런 거야? 참다랑아가 제일 맛있는 앗감미랑 참산한것은 김 싸지 말고 김 안 싸는게 너무 맛있어요 오늘 참아놨네 하얀것은 뱃살이고 이런것은 지느러미살에게서 맛이 틀려요 똑같은 고기인데 부위가 틀린거에요 그래서 맛이 틀립니다 앞감인데 지금 드린거니까 간장만 찍어드려요 고소한 맛은 없어요 여기는 머릿속에 다 드셨네 맛있어가지고 이게 맛있는게 마지막이니까 아껴두세요 맛없는것만 골라주세요 안되요 그 다음에도 맛있는거 누가있으면 맛있어 다 뜯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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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가 뭐에요? 머리? 장난아니더라 다 뜯는거에요 아 이건 살을 밟을 수 없으니까 쪄거에요 얘한테 남자친구 보여주지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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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별히 한번 해드리는거에요 위험하지는 않아요? 네 위험하지 않아요? 와 원래 빵하고 뜨거에요 빨리 술 한잔 준비해드려야돼 그쵸? 용접가루 용접가루 어머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다 드리세요 레이드 퍼스트라고 저희는 괜찮아요 왜 이렇게 먹는거에요? 더 맛있어요? 혹시 제가 맘에 드시나요? 저 신기해요 바 말고 이쪽으로 안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